보이세요? 왼쪽에 카페 보시면 카페 카테고리가 되게 복잡해서 여러분들이 찾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저도 한참 찾았는데 이렇게 쭉 내려오다 보면 여기 첫번째 카테고리에 보면 한국기술개발협회 홈페이지도 있고요 그 밑에가 네이버 정실미 카페가 네이버에도 있어요. 별로 활성화가 안되어 있는데 아무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 보다 보면 정책자금 온라인 상담센터라고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은 세번째 카테고리가 맞춤 컨설팅 상담사례 후기가 있거든요 그 협회에서 어떤 전문의원이 평가를 한다거나 또는 상담을 했을 때 그 전문의원이 여기다가 상담사례 후기를 올리는 보고서가 아니고 그 기업 이제 상담을 받았던 그 기업 대표가 이제 여기다가 상담사례 후기를 올리는 거에요. 그래서 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 맨날 가끔씩 깜빡해 가지고 여기 상담사례 후기 들어가면 제가 갔던 그 대표님들 몇 분이 여기다 올려놓은 게 있어요. 한번 보시고요. 이제 드디어 이제 요 밑으로 가시면 프리미엄 회원 볼 수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못보고요. 유료 회원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여기에요. 여기 정실미 커뮤니티 한마당. 첫번째가 BJ영상. 제가 나오는 거. 나 나온 거. 그 두번째가 바로 큐피닷컴. 큐피닷컴. 여기에요. 찾을 수 있겠죠? 네. 찾을 수 있겠죠? 큐피닷컴. 그 밑에 출석부 자유 게시판이 있는데 출석은 안해도 돼요. 출석 안해도 되고. 그래서 이 큐피닷컴을 누르면 요기로 요렇게 큐피닷컴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요 큐피닷컴 요 밑에 이게 지난달에 나온 상품이라서 요렇게 나와 있어요. 네. 이게 뭐냐. 이게 10월 한 달간 협회에서 했던 전문가들이 강의를 했던 세미나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공하는 거. 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게 아니구나. 이 모음 파일이에요. 그래서 요 상품을 한번 볼게요. 한번 보긴 했는데 한번 더 보여달라 그래서. 네. 그래서 사진에는 네. 이렇게 DVD 뭐 CD 플레이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아니에요. 네. 이거 아니고. 자. 그럼. 뭐냐. 네. 한번 볼까요. 네. 소비자가. 네. 10만원. 네. 어마어마하네. 소비자가 10만원이야. 근데 판매가가 33,000원. 이거 뭐야.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주는 거야. 네. 네. 그래서 하나 사시면 33,000원. 두 개 사면 66,000원. 아 이거 좀 두 개 사면 좀 깎아주지 참. 네. 그래서 요기 나오는 영상이 뭐냐. 코테라 정책자금 평생교육원에서 세미나를 했던 이 동영상. 네. 요 뭐 리스트는 네. 여러분들 받아보시면 되고. 네. 요기 나와 있잖아요. 네. 10월 세미나 동영상을 8기가 USB에 담아 보내드립니다. 해서 판매가격 33,000원. 오! 혜택 있어. 협회 정회원은 큐픽 정립금 11,000원을 준대. 네. 그럼 나는 평생회원인데. 그러면 나 11,000원 DC 되네. 그럼 22,000원에 판매가 되네. 아. 가격 할인 좋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아프리카 TV 이것도 보시지만. 만약에 이제 이게 여의치 않고 어떤 뭐 집에서 편하게 인터넷 끊기는 거 광고 보고 뭐 이런 거 귀찮으면 네. 요거를 갖고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구매하실 때 그 구매할 때 그 주문 메모란에다가 빅머니 추천해서 구매합니다. 뭐 이렇게 빅머니 이름을 남기시면 네. 사은품도 네. 줍니다. 네. 사은품. 네. 네. 광고가 어설퍼. 네. 아. 기다리세요. 네. 다음 주에 새로운 또 네. 어마어마한 네. 실력자 BJ님이 이제 조만간 새로 또 네. 영입이 될 거예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전화를 많이 해서 네. 그 BJ님이 아마 이제 광고하실 때에는 아. 이런 어색함이 없을 거예요. 이제 저는 하. 이런 거 잘 못해요. 네. 제가 잘 못해요. 영업. 홍보. 뭐 이런 거 잘 못해요. 제가 시작과 끝. 네. 영업의 시작. 진행하는 거는 제가 잘해요. 그 다음 마무리 짓는 거. 네. 요런 거를 좀 잘 못해서 네. 네. 지금도 애매해요. 하하하. 네. 방송 BJ가 계속해서 지금 지원자가 여러 명 왔는데 다섯 추가 네 명인가? 네. 추가 네 명 지원하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네. 2차 면접까지 통화. 2차 면접? 2차 평가? 네. 2차 평가 통과하셔가지고 네. 이번에 새로 다음 주에 이제 영입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 그다 다음 주 네. 그러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네. 방송을 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네. 10월 세미나 동영상 USB에 담아주는데 이거 주문했을 때 빅머니라고 이름을 쓰시라고요. 꼭 쓰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메모에다가 추천에다가 네. 빅머니 추천. 네. 그렇게 쓰시라고요. 그러면 사은품도 추가로 더 드려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은품 받는 거 기대하시고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